이 차 가격, 재원이나 시세, 저희가 판매금이나 다 올려드리니까 맘에 들으면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되시구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멋지고 좋은 차 저희 영상 클릭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멋지고 좋은 차죠 가성비 대비 차 비교해 보시고 정말 좋은 차입니다 재원정보 살짝 팍 드릴게요 벤츠 CLA250 4MATIC 차량이라 진짜 관리상태 정말 잘 되어있고 좋습니다 연식은 2017년식이구요 연식도 등록일도 2017년 2월 3일이고 휘발유 웨이스트하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10,113, 10,1318km 탔구요 보시는 그대로 흰색깔이고 옥션 상태도 메모리시트, 가즈시트에 보시는 것처럼 썬루프 다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4륜이라 스피드 주행이 정말 좋습니다 달리는 맛으로 탄다 이런 차이기 때문에 정말 주행할 때 재미를 좀 느끼실 수 있구요 제가 영상 촬영하고 차를 이렇게 촬영할 때 보면은 모든 컨디션을 다 확인하는데 실내외 특 특 특 특 A급 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겉가속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차 마음에 드시면 저희쪽으로 딱 전화를 지금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스로 다 누누이 말씀드리구요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겉가속도 함께 보시고 후반에 가격이랑 뭐 이렇게 중요한 정보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정면에 받은데요 아 진짜 차 이쁘죠 이쁘기도 이쁘고 깔끔하기도 하고 차가 이렇게 스포티... 아 앞에 센서 자 보시면 본내... 자 보시면 아직 숨틀도 남아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있구요 자 보시면 이 창가 짓고 디트럴 타이어 트렁크도 괜찮고 자 옥션 상태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측면쪽인데요 아 요즘 그대로 라이트 이런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 타이어도 확실히 손털까지 남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내 상태에도 깔끔하고요 자 와이퍼 어 유리 뭐 깨지거나 이런거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자 보시면 그대로 어 뭐 문컥이 있거나 이런거 뭐 차 컨디션이 자 보시면 여기 지저분하게 나름인데 정말 컨디션이 굉장히 좋구요 얘도 마찬가지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아이템클도 남아있구요 문컥에서도 정말 잘 되어있고 이렇게 보시면 아 착 이쁩니다 네 뒤쪽으로 이렇게 쭉 보셔도 어 센서, 터맨트 그리고 이렇게 뭐 까지거나 이런거 전혀 없이 깔끔하게 잘 되어있죠 조금뒤지만 천장 상태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트럭크 상태인데요 아 보시면 생각하기로 넓다 관리 상태 이게 진짜 깨끗해져요 자 판으로 되게 잘 되어있어서 잘 맞춰드렸구요 뭐고 보시면 그대로 깔끔해요 생각하기로 좋아보이는데 진짜 넓어요 안쪽은 되게 깊기도 하구요 관리를 보고 수동입니다 자 네 보시면 전반적으로 가주시드 상태도 전반적으로 자국도 같은게 써놓고 자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간없고 굉장히 넓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관리 상태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네 시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규모하게 한 번에 푹푹푹 푹푹Uh 푹푹푹푹푹 푹푹푹고 자 가주시드 상태도 이렇게 자 아저씨탭 핸들 가주시드 상태도 정말 최상급이라는거 보여줄게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식단적으로 열선 다 들어가있구요 보시면 오토웨어폰 다 들어가있구요 열쇠 두개 있는거 확인되시구요 자 보시면 후방카메라 이렇게 앞에 센서도 이렇게 있는거 확인되시구요 후방카메라 잘 되있습니다 자 선 놓고 이렇게 작동 잘 되는거 확인되셨습니다 네 보시면 전반적으로 공정 상태로 그리고 이제 깔끔해요 메모리스트 1, 카드스티도 상태로 굉장히 좋구요 카드스티 상태도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잘 되있습니다 자 보시면 뒷좌석도 보시면 그대로 옥수수수수 사용이 굉장히 좋을거에요 가죽시트 상태 뒷좌석 굉장히 깔끔하다는거 보시면 뒷좌석 시트가 다르죠? 공중이 바닥에 붙이면 깔끔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전반적으로 메모리시트와 조수석까지 다 들어가있죠? 옥신 상태 제일 좋은건 비닐에도 아직 안 되셨다는거 가죽시트 상태 쭉 보셔도 깔끔하고요 전반적으로 옥신 상태 다 보시면 관리 상태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네 두좌석인데 보시면 그대로 넓게 넓지만 아기자기하다고 해야되나요? 자 가죽시트 상태 컨디션 잘 확인하셨구요 이제 블랙박스는 천장 가게도 옥션 상태에 확인되었습니다 자 엔진 룸 컨디션인데요 보시면 그대로 오일이 새거나 이런거 전혀 없구요 안쪽까지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엔진 룸 컨디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좋은 차 야 이거 벤츠인데 제가 시세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남도 다 비교해 보시고 이 차 가격 제원이나 시세 저희가 판매 금액 다 올려드리니까 맘에 드시면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되시구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직접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스스로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리구요 이 차 정말 이렇게 차 컨디션 최고 A급 탁 흰색의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구요 이 차 언제든 관점 저희 쪽으로 딱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아요 알람 구독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 촬영하는 일구사회 같은 곳 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